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대부분이 선관위 협조를 많이 얻었을 것 같네요. 공직선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을 보게 되면 정당 차원에서 조작하지 않았지만 조작이 의심스러운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관찰되거든요.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더블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덟 번 문 정권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한 공직선거의 부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세 번 공직선거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직선거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완전에 가까운 제 표현은 최종 해결책에 해당하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일 투표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기록한 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당이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사전투표자 수가 되고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활용하기로 선거 사기시력들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율을 7.5% 7.49%를 부풀려서 올리고 3만 7천 표를 확보한 다음에 한 표도 땅에 들이지 않고 그 전부를 다 진경훈 후보에 강서구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 준 거죠.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에 3만 7천 표를 그냥 공짜로 받은 경우는 패배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압승을 하는 겁니다.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이런데로 부풀리게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서울 전역에 뿌려주게 되면 49개 지역구 가운데 딱 채석을 차지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4.15 총선을 통해가지고 13개 자리를 차지한 것을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자 숙인으로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8석으로 줄어들고 이번에 다시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서 전부를 더블당을 밀어주게 되면 8석에서 3석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인천에서는 제로석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1석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를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좀 순수하게 그러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각성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당일 투표를 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5%가 되든 10%가 되든 15%가 되든 20%가 되든 25%가 되든 없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얼마로 하냐가 선거판을 결정한다는 거죠.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 있고 5%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게 되면 220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 를 하든 관계없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관계없이 그냥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이런 뻥튀기 할 거냐 여론이 좀 불리하게 되면 5% 정도 하면 되고 적당히 잘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뭐죠.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국힘이 대표다 이렇게 되면 7.5% 8%까지 조작해가지고 329만 표 350만 표 쑤셔 넣게 되면 그냥 압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선거를 몇 명 하는지도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노력을 해온 것 같고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선관위의 인맥을 모두 다 특정 인맥으로 다 장악을 하고 택도 없는 투표제 불교와 같은 전산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뭐죠. 하이라이트 절정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변조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좌우익 대결에서 좌익이 이긴 겁니다. 80년 전쟁에서 좌익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가 대한민국을 그냥 먹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라도 순간위 사람들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방송 못 보게 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의 힘은 아무리 봐도 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악의 도구가 돼 있는 입장인 거죠. 그동안 선관위 측 협조를 좀 많이 얻어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악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런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되고 악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선거 조작 역사상 최대의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입 한 번 뻥급할 수 없고 가장 최대 피해자인 더블당 국민의 힘이 입 한 번 뻥급할 수 없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희극적인 그런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결국 좌익들 함께 나라를 넘긴 겁니다. 투항 한 번 하지 않고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인요한이를 부르고 핵심위회를 부르고 무슨 총선인재단을 부르고 다 헛된 일입니다. 민생이 어떻고 당정소통이 어떻고 다 내가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결기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얻었기 때문에 아니면 참전권 좀 뺏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러면 하마스 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제입니까 다큐멘터리를 한 편 권해드렸죠. 이걸 한 번 보시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금국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자유고 어렵게 얻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처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망울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은 쉽게 얻으면 다 감사한 마음도 다 잊어버리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유도 너무 쉽게 얻었고 독립도 쉽게 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과 미군정과 미국과 그런 힘이 여러분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7, 80년 정도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러나 그것을 못 지킨 겁니다. 후손들한테 참정권을 지켜가지고 반듯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나라 지도청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재가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을 여러분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철규를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정치 해선 안 된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폐해 가지고 선거부정을 덮고 한쪽은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쪽은 선거부정을 덮고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선거부정에 대해서 뭐죠? 먼 산 쳐다보고 외면하고 눈 감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너무나 보이는데 우남 이성만이 한성 감옥에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넣어준 그런 성경을 보다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개시를 받고 노예 상태에 있던 애굽의 여러분들 노예로 신음하던 유대민족을 여러분들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우남 이성만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감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한반종 여러분들 역사의 오천이란 것이 노예 역사지 않습니까? 내가 일생을 다 바치서라도 이 여러분들 핍박에 시달린 노예화된 민족을 구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남이 그 여러분들 많은 고초나 갈등을 무릅쓰고 끝까지 의회 민주주의로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지킨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그리고 그 원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피를 흘려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없었거든요. 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워낙 부정선거를 심하게 좀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깔아뭉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들이나 듣는 놈들이나 50보 100보인 겁니다. 모두가 다 이완용이만큼 저런 나쁜 놈들인 겁니다. 모두가 다 이완용이 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죠. 후손들 이런들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노예 상태로 팔아먹은 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럼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윤대통령이 투항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항복했다고. 상급부정세력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지도자가 멍청하면 나라도 이럼 넘어가는 거고 백성들이 뭐죠 정신을 못 차려면 나라도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저의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원칙이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그냥 본인이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지도 그 선택을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후손들을 두고두고 뭡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외치는 겁니다. 너가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다. 그리고 후손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불의에 대해서 환거하고 부정에 대해서 이런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못 만든 거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름들 돌파했을 때 테라비버 여름 공항에는 한쪽은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외국인이고 절반 정도는 뭡니까 외국에서 이름들 있다가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죠 테라비버를 찾은 이스라엘의 이름들 예비군들이 가득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니까 한 인도계 발음인 여성이 지금 이 공항에는 절반은 떠나는 사람이고 절반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절반이 대부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젊은이들 돌아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키웠어야 되는 거죠. 부정이 밥 먹여줍니까 불법이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노예가 대범을 알겠죠. 불법이나 부정에 침묵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건지 숟가락이 남겠습니까 밥그릇이 남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바사바해서 좀 더 주고 해가지고 먹고 살겠죠. 죽어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인 겁니다. 이번에 한국의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본격화된 것과 동시에 이런 11월 8일입니까 기부처를 침략해가지고 하마스가 퇴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어간 걸 보고 국제사회 반응 유엔의 반응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여러분들 프리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당대 대부분 다 비용을 치르겠죠. 그리고 다 보고 갈 겁니다. 저 연배는 나라가 저무는 것을 그대로 다 볼 겁니다. 그냥 그 상황대로. 그런데 후손들이 죽어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뛰어들지 않았으면 공병호 tv라 엄청나게 큰 채널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유튜브를 하는 한 침묵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까. 성정상 이걸 보면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더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총선이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제도적 환경에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 되는데 여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11월 11일 날 광화문 집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좀 예의주시합니다마는 대중 동원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들에서 좀 각성을 해가지고 세 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사전투표 제도를 최소한 먼저 고쳐야 되는 거죠. 첫째는 qr코드 인쇄 사용하지 말고 투표지 분류기 쓰지 말고 수개표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하지 말고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갖고 선거해라. 이 놈들아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어느 선거에서 여러분들 반장선거도 우리 반의 여러분들 학생수가 25명이니까 25표다 이렇게 하는 건데 25표인지 50표인지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참 사기꾼들은 여러분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에 몇 명이 참여하는데 25명이 참여하는데 50명이 참여하는지는 알고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5명이 참여하는지 50명이 선거에 참여하는지를 선관위 놈들이 이런 걸 결정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지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기면 나라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나 참 유감스럽게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제 눈에는 그분들 말씀은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악과 타협을 한 거고 그래서 악의 도구나 수단이나 주구가 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일 방송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